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사 문제 마지막 엔비디아 이야기를 며칠 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참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786불까지 올라갔네요. 엔비디아 가격이 연초에 한 200불 이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작년도에 오늘 아주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이네요. 이제 보니까 여기에 장우석 유에스 스틱 부사장님이시네요. 인터뷰 한 게 보니까 굉장히 고수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을 이분이 전문가답게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엔비디아 이야기를 소개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인터뷰네요. 엔비디아는 최근 10년 동안 실적 전망치를 못 받춘 적이 거의 없는 기업입니다. 이번 분기별 성과 보고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H100칩 가격이 3만에 4만 달러인데 지금은 7만 달러까지 육박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수준으로 주문량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4, 4분기 성과를 발표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 겁니다. 정확하게 맞춘 거죠. 장우석 유에스 스틱 부사장님이시네요. 이제 여러분 인터뷰는 고수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훌륭한 인터뷰지 않습니까? 이날 인터뷰에서 엔비디아를 필트로 인공지능 5,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TSMC가 1분기에도 계속 좋은 실적을 쓸 것으로 예상합니다. 5개 종목으로 상장지수 펀드 ETF 하나를 만들어도 될 정도입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들 주도주를 찍어주네요. 너무 비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TSMC 굉장히 고수다운 인터뷰입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이분이 2024년 때 한 7차례 정도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했는데 그건 이제 수정해가지고 미국의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4번이나 3번 정도로 축소 조정하겠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미국 경제가 순항할 것을 예상한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앞으로도 인공지능 AI5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B2C 쪽에서 선전하고 엔비디아 AMD TSMC는 AI 칩을 만드는 B2B 기업과 기업 간 거래 쪽에서 성과를 내는 구조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 그 5개 기업을 이야기했네요. 어제 너무 비싸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장기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32배쯤 되는데 현재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35에서 36배 수준이라 해도 평균치에 가깝다. 테슬라는 한때 1,100까지 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엔비디아는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 종목이다.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보네요. 안 떨리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했던 것은 이 내용 때문인데 통상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혁신을 주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초과 수익을 누리게 되면 경쟁자들이 이런 딜을 쫓아오면서 여러분들 그 초과 이익을 대부분 없애면서 혁신의 성과물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그런 혁신 결과물을 싼 가격에 구매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멋진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독주가 4년에서 5년 정도 갈 거로 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이었는데 AI 칩 개발은 의욕만 갖는 것이 갖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 두 번째는 인력 세 번째가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년입니다. 돈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일머니로 샘 울트만이 오픈 AI CIE가 말하는 9200조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엄청난 스탁 옵션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 연봉 10억 원에 달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빼오겠습니까 또 asml 같은 장비사로부터 장비를 사와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더라도 주문한 장비를 받는 데만 3년이 걸립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과연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향후 4년에서 5년간은 엔비디아 독점 구도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고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 말씀은 이야기 뭡니까 지금도 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여러분 주식을 700불에서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을 할 때는 방송 내용에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 문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안목과 시야를 좀 넓히자는 이야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기보다는 여러분들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3년에서 5년 정도가 독점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 그걸 카피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오늘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bdi 후발주단 amd는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로 정도인데 좀 고평가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amd가 내놓는 그런 칩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미국 주식을 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tsmc라는 회사가 이번에 일본의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대만이 침공당하다가도 끄떡없는 거죠. 애리조나 공장 만들고 일본에다 대규모 투자해가면 이 공장 상공장 만들게 되면 tsmc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절대 주식하고 사랑에 빠져서 안 된다. 특정 주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주식을 너무나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이 돼서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 한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그 종목 nbdi하고 타이완 세미컨닥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 펀드가 smh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 이 꽃은 역시 이제 주식시장인 거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을 보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역동적이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방송 이제 그거 하고 여러분들 선거 방송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가 쓰신 이 책 여러분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선거 부정을 해부한 책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